하나가 있긴 한데 남의 집입니까? 저의 집입니다. 이 집이라고 봤습니까? 좀 너무 특이하게 돼 있어서. 완전 특이해요. 한번 나가보시죠. 뭐죠 이거? 이거 뭐예요? 이게 정원이 나왔잖아요 지금.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?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충정의 개념. 그냥 버려진 땅이었어요. 그냥 뒷 땅. 기존 집엔 창고로 활용하는 독립된 건물이 있었는데요. 창고와 집 사이, 방치돼 있었던 땅 위로 방킬라이 데크를 깔아 두 건물을 연결한 겁니다. 주거 공간의 2층 주방과 예전 창고가 이어져 동선이 편리해졌죠. 뿐만 아니라 디귿자 모양으로 데크를 설치해 아늑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. 그럼 창고는 어떻게 변했을까요? 아, 여기 큰 또 창이 있네. 그렇죠? 창이 있는데? 어, 이게 뭐지? 예전에는 여기가 거의 뭐 버려져 있는 공간이었어요. 짐이 한가득 쌓여 있었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있어서. 창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. 네, 네. 창고였네요. 네, 그거를 좀 고쳐서 저희 가족하고 작업실로 쓸 예적이에요. 아, 그래요? 여러분은 쓸 것 같은데. 완성된 건 아니고요. 지금 막 마무리가 아직 다 안 된 상태라서 지금 미완성된 상태예요. 아, 그래요? 오, 비완성. 들어갑시다. 들어갑시다. 오, 창이 나왔네. 우와. 여기는 또 무슨 공간이라고 해야 되지? 굉장히 특이한데요? 설정하고 있는 공연장 천장이에요. 아,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쪽 벽을 보면 찜찜한 벽이에요. 이쪽, 그렇죠? 네, 네. 이 집 뒤쪽이 인왕산 자락이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굉장히 이 벽들은 깨끗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내추럴한 분위기를 내려고 이런 거친 느낌들에 마감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, 네. 아니, 완전 창고의 대변신입니다. 천장도 이렇게 한 판으로 하지 않고 이 집의 생김새대로 이렇게 겹겹이 넣으면서. 침으로. 침으로. 그 사이에 불을 넣어서 뭔가 이렇게 좀 밝고. 어머, 세상에. 일부러 한락을 해도 안 되겠네. 그래요. 그렇죠? 그리고 저는 여기 이쪽에 큰 철판이라고. 철판을 나가면서.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얘를 조금 이렇게. 여기를 굳이 이렇게 조금 삐뚤삐뚤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? 저 앞에 집하고 이 뒷집에 시선을 좀 차단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맞아요, 그렇죠? 개별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벽을 막았는데 빛도 들어오면서 경치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그리고 이 집이 똑같은 집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 모양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벽도 만드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 저쪽이 보이니까 또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도 전혀 없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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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